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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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졌죠. 진짜 현장에 가있는 것 같은 게임인데요. 아이고, 여기, 여기. 아, 오늘 그 방송용어로 크로마 키가 잘 빠졌네요. 잘 빠졌네요. 이 경우 먼저 가면 들 막 확 확 확 꺾어 거면 난 너도 구멍에 조치 되겠나면 호나 꺾어지도 못하고. 못 쫓아가 크라아. 이게 저 핸드폰도 안 터졌죠. 이제 그만하게 이제 그만하게. 아이고, 우선 나는 3주 뒤에도 한 예멍 다 꺾었으나. 헐천다리에 배르지 마라. 그 앞돌이 잘 봅사 앞돌이. 이제 그만하게 마셔. 허리도 아프고. 아침부터. 아이고, 아이고, 젊은 것이. 힘들어. 요새 그 중국산 고사리 좋아. 아까 사냥 먹기만 쓰. 아이고, 아이고. 처음 아가라. 제주산 고사리 오고, 중국산 고사리 오고. 이렇게 나오는 비교재 냄새. 개그 맹부삼촌. 헐천다리 배르지 마라. 나만, 나 조꼬대만 붓터리 댕겨. 조가는. 길리점목하고 다니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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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조가로는 배라잼새에게 포밀어서 지고, 포밀어서 지고. 야, 미신 말일까? 조가도 아지망이오다. 야, 경호 삼촌. 어. 단위당 진리저보는 경호가셔. 아, 경호가셔. 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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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. 고사리 거꾸로 갔다. 진리를 내놓은 사람들 한쪽에. 아니, 한쪽에. 저리 봅시다, 저래. 충력발전 그 저 풍차 들어가는 거 보험수가. 아, 저 도로도요. 도로도요. 그게 몇 번 보는 보험수가. 5번, 5번. 5번, 5번, 5번. 예. 그러면요, 걸어다니다. 핸드폰 잘 터지는디. 그리강 나 풍차 5번 보험수다. 허영, 전화영 연락을 하믄. 삼촌 위치 탁 파악하게 쳐지러 와야 야 이 고사리 철만 되면 그냥 진리저보는 사람들이 넘어가. 괜한 게 괜한 게. 겸헌한 그 사람들의 위치 조금 잘 파악하게 저 번호들 다 조각 부친 거리냄수게. 아이고 이 년 전에게 안개껴내게 길모 초장에 아이고 나 그때요 홈 죽을 뿐이었어. 너무나는 해놔야 하야만. 그건 그만더래 해요 이왕 나선거 고사리도 넣고 꺾은거 하기만. 아니 등에 줄어낸 거니까. 아이 별로 안 되. 소름이면 얼마 되지 않고 몰름이니 그 혼준밖에 안돼요. 오늘 나온 김에 서너 근은 꺾어서 일 년 제사 맹제를 해 먹고 커요. 살도 없어요 가게. 아이고 살도 욕섭마다 욕숭마다 욕섭마다 욕섭마다. 아이고 그만 껴 봤으면 하영은 꺾었을게. 아유 나 버창 못하고 다니지 구하야지. 아이 젊은이네. 저번에도 동새벽이 어디 골프치대 갈 때 했니 쌩쌩 음악도가 생긴 게 이건 운동이고 이거는 노동이랑 돈도 벌고 올게 운동도 내고 올게 얼마나 좋은 게 우리 형찬이 생각하여 하고 앉아 한 번 쉬게 마시 다시 또 안 웃고 아이고 했었죠 아이고 했었죠 아이고 못 참 젊은 놈이 앉는데도 형 찡찡해 못 쓰게 옆 다리 보나 솔붙은 거 뭐라게 세상에나 아이고 형찬이야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해 산다 나이 들어 그래 운동 안 한 거 얼마나 티 나는지 알아봄시냐 야 겨고 삼촌이 이번에 신문에 보나 아이고 1등 할 거 어시글랑 말줘 제주도가 비만 오고 음주가 1, 2등을 다투면서 슬프대기 1등 아니냐 아니요 솔찐 게 1등이야 아 솔찐 게 1등이란 솔찐 게 1등이고 슬프대기가 2등인데 야 니 솔찐은 나중에 성인병 걸려 성인병 걸리고 이 슬프대기 요새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아이고 옛날 그 슬프대기들 보면 술만 먹으면 실수를 하는 거라 집에 오면 그냥 오롯이 자면 좋지 않아요 그 집에 달린 그 유리창에 갈아서 몸 부서 제끼고 자른 애기들 다 깨와네 보리언설로 고향 아이고 요새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술 먹어가면 실수가 하 실수가 하 드럼사 실수가 하 그래 지금 얘기하느냐 우리 집만 경혜수강 삼촌이야 안찍디찍 동네 삼촌들 낙성해죄게 아방 미안하우다 야 아이고 나냥 솔 얘기만 나와가면 헐 말이 없으다 아이고 아 무서게 해보신게 아니고 그 많이 솔찐지네 아이고 1등이고 2등이고 이미 가으신 거 닮아야 그러나 왜냐면 두 개가 부떵 다녀 부떵 다녀 술 먹을 땐 그냥 술만 먹으니까 그냥 몸 솔지는 그 안주 챙겨 먹어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냥 벽뽑에 랭이 먹어 그냥 드럼 누워불면 솔로 다 가는 거라 야 맞아 맞아 난 얘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데부터 살찌는 이유를 좀 알 거 담수다 무슨 가끔 난 서울에 출장 가거든 얘 거기 가면 이제 뭐 지하철 많다 하면은 하루에 만부 찍는 거는 금방이라 얘 맞추게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 존생들도 하도 꼭 해 놀았네 사돈에 빠진 경조사만 밤치면 좋지만은 그 나온 학교마다 동창회요 동창회요 동창회는 동창회만 있잖아 거기 무슨 동호회인가 무시가 있어 그거 말해서 이제 또 모임도 있어 모임도 혼사람당 몇 개씩 싸워볼 다 거고 요오르기 육지사람 만나신데 그 사람이 막 제주도 시안헌디라는 거라 무사히 말이잖아 아니 업무상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매근에서 술 먹고 밥 먹는디는 제주도밖에 어때 그런 거라 제주도밖에 어때 나는 거라 경행 경행들 이제 모임인 일찍들 밥 먹으면 일찍 집에 가면 좋지만은 아 서울이라 시민 지하철 끌어져면 저 택시 타면 또 몇만 원씩 나오고 편하네 택시비가 족족 비싸냐게 경행들 일찍 일찍 가는디 제주도는 혼잣 먹으면 2차 글라 3차 글라 4차 글라 새벽까지 먹어도 암행 술 취행 걸어댕이지도 못하는 거 택시에 식구동 만 원짜리 호나마 톡대께로 내밀면 집이 다 데려다 맞아 맞아 겁날 게 없는 게 겁날 게 하신 거라 참 집구석들은 잘 초장된 겨 야 고초록 먹방은 그냥 술백랑은 술 못먹는 사람은 하영 바수다 맞아 맞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남자는 소주 일곱 잔에 양 맥주 그 조근 거 있지 양 그거 다섯 개 여자는 소주 다섯 잔에 조근 거 세 개 그거 이상 먹어가면 그건 루턴 거 루턴 거라 그 상태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 아이고 난 이제 딱 한 잔 줄여서 보통 여성분들이 술 더 잘 마시는 거 많이 많잖아요 맨날 먹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네 이거는 모임이 아니라 이거는 모임이 아니고 집에서 못 먹는 안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먹지 술 먹는 거 닮아 그냥 서로 죽자 파기 이런 자리만 줄여도 아이고 솔로 안 찝니다 맞아 맞아 먹고 죽자 파기라 먹고 죽자 파기라 저 저 단순히 그냥 술을 먹는 것은 나를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의 건강하고도 이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라가 좀 가까운 데는 좀 걸어 댕기고 네 저 오름도 있고 해안도로도 있고 많지 않은 얘기죠 운동도 이렇게 하고 허벅 좀 우리가 운동을 좀 생활아 그러면 딱 우리가 정행 우리 네 사람의 합산 몸무게 그렇지 그렇지 한 달 한 달 후에 8kg 빼기 하자 저 8kg를 못 빼면 우리가 그 저 와랑와랑 이거 보는 시청자들 선물 값을 우리가 5만원씩 내는 걸로 아 본 사람이 야 저 올가족으로 그러면 1인당 2kg 정도씩은 최소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매실하고 270 270 네 사람의 합계가 270 비만 1위 그리고 술 소비량 웅주 2위 이 불명예스러운 걸 우리가 스스로 깨고자 그렇지 우리 말장시들이 오늘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선구자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한 달 뒤에 8kg를 합산 8kg를 빼가지고 우리가 꼭 미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된 사람한테는 우리 또 양주 선물 해주는 걸로 양주 선물 해주는 걸로 그래서 화이팅 하고 집에 갈 때 다 걸어가지고 집에 가 다 걸어가지고 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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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화이팅 다 걸어가지고 집에 가 다 걸어가지고 집에 가